안녕하세요! 수상을 받은 비디오 감독 위치미입니다.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. 2019년 크리스마스까지 일요일마다 재밌고 창의 속인 영상 하나씩을 올려서 100만 구독자 넘기고 싶어요. 100만 구독자 넘기고 싶어요.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어요. 하지만 이번 주는 이번 주 영상 아이디어는 완전 쓰레기 최악이에요. 왠지 이 영상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찍고라서 아니구나 깨달았어요. 여러분! 여러분! 해리파터 알죠? 오케이! 해리파터가 투명 망토를 입잖아요?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았어요. 나도 상 받은 편집 실력으로 그런 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. 라는 자신 있었지만 찍고 나서 아니구나! 완전 최악이야. 그냥 포스에요! 오! 오케이. 넌 키시다라! 넌 키시다라! 키시다라! 이거 왜 좋은 아이디어였는지 몰라. 심지어 내가 편집을 아무리 잘 했어도 할심도 빠르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. 스노. 스노앱. 예를 들어. 스노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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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. 진짜.. 내 지이버.. JULIUS CESAR!? JULIUS? JULIUS?! куда야? JULIUS CESAR? 찬folg 그래서 제가 제가 다 설명하는 이유는 이번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시간이 없다는걸 전달하고 싶어요 I'm sorry, I'm sorry 가끔씩 바보같은 아이디어 떠오르고 열심히 찍고 트루이처럼 나오고 에벤 너무 늦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영상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 바이 피스 피스 피스